6월 27일 목요일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2평선도 지금 다 깨졌습니다 5일선, 10일선까지 깨져버렸기 때문에 20일선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차라리 20일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현재 이 0일만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나마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 상방 추세를 유지를 좀 해줬는데 이렇게 급등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조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다음 주 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0일만 테마가 움직일 텐데 대응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해 가스전 지금 동력 정점을 좀 찍었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0일만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고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이기 때문에 시장 반응 자체는 지금 20%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은 땅을 파보기 전까지는 실체 유물을 좀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이슈와 함께 논란거리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시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땅을 파겠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출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잠재적 존재를 판별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시추 하나만 있다 지금 시추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는 이 정부의 스탠스가 예산 자체를 지금 두 배로 늘리면서 이 시추를 반드시 진행을 하겠다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일만 앞바다에 대량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하나만 보고 이 탐사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추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정부에서 고집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이 석유와 가스가 매장에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먼 미래의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적어도 이 땅을 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는 이 사실관계보다는 이 시추를 하는 재료를 놓고 이 테마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동일하게 움직였어요 완전히 추세가 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정말 단기간에 올라왔죠 원래 이 종목 자체가 크게 뭐 변동성이 나오는 자 그런 종목이기도 했지만 워낙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손실로 좀 직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 반드시 좀 명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터지는 종목들이 뭐 아침에 좀 단타로 대응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장중에 홀딩하기 위해서는 최대 뭐 20% 마이너스 15% 자 이 변동성을 감내를 좀 하고 그러고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내가 매수한 종목이 진짜 재수없게 이렇게 꼭대기에서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이 하루 만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홀딩을 하고 감내를 하고 다음날 급등을 할 수 있는 부장이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테마주다 단타 이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자 그런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위험성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스공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대응 전략 자료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수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꼭 받아보셔가지고 이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요 매매 전략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받아보시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010-4903-7423 이 번호로 가스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가스공사 대응 전략 자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뭐 석유와 가스 사보기 전까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어쨌거나 판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추는 현재 정부 예산안이 좀 늘어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사업성 자체는 조금 불투명하지만 이 시추 관련 모멘텀은 아직은 건재하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영일만 관련주 이런 테마 자체가 장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이슈가 한 번 더 전달되기 전까지는 뭐 가스 관련주, 석유 관련주들은 위에 매물대도 지금 현재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무거워진 상황이 나왔고 지금 시추 관련주들 뭐 상방 추세 계속 유지했지만 지금 한풀 꺾였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단타만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최소 한 번 이상은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지만 절대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단타로 봐야 되는 테마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슈를 받고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최소 하루 이상 넘기면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어요 혹시나 뭐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 매매에 대해서 숙련도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은데 내가 단타는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 가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떤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뭐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현재 뭐 이런 구간들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밑에서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변경을 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을 위해서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텔레그램 방 안에 240명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모든 주주님들은 빨리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분들한테 100%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010-4903-7423 지금 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한국가스공사 정보도 받아가시고 매매 타점도 받으시고 대형 자료도 받아가시면서 이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도 같이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누락이 생각보다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누락을 시켰던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매집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떤 종목인지 왜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매집주 종목에 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국장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AI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 AI 산업이 커질수록 어떤 사업들이 올라갈지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손해겠죠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AI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고성능 반도체 산업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여기에 속해서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제작이 좀 발달할수록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이 장비 기술 이 기업들은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수록 덩달아서 기업 가치가 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에너지 기업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질수록 이 많은 양의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그만큼 에너지 기술도 따라줘야 돼서 최근에 슬슬 에너지 기업들도 상승세를 좀 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이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좀 되는데 이 AI가 올라갈 때 무조건 반도체만 오르고 AI를 운영하는 기업만 이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어떤 특정 사이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차전지가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로봇주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AI 그리고 AI 반도체 그 다음에 전선 전력주 그 다음에 현재 원전 관련주 이렇게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종목이든지 대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장 종목을 놓쳤을 때 그 다음 타자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예로 들어가지고 뭐 전쟁 이슈가 나고 현재 뭐 가스에 대한 유전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났을 때 석유 관련주들이 갔죠 그런데 한국 석유가 갔을 때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자 흥구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놓쳤을 때 좀 빠르게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면서 복리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상단에 있는 번호 010-4903-7423 자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903-7423 자 참여라고 지금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슈로 인해서 원전, 전선, 전력 이런 테마들이 돌고 있죠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매집주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닥을 좀 다져놓고 정고점까지 물량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매집이 들어왔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냐면 현재 우리가 섹터를 보게 되면 AI가 갔고요 AI 반도체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 저전력 이런 종목들이 갔죠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갔어요 뭐 SP 소프트도 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전선주죠 LS 에코에너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겁니까? 원전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이클이 돌게 돼 있어요 원전도 지금 현재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AI, AI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이 또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이클이 돌 때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우리가 매수를 해놓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온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으로 가야지만 수익을 보더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이 복리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충분히 뭐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1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드는 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머티, LS머티디얼즈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직 가지 못한 종목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제가 선별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 자료도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가 문자로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이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금액에 맞춰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10-4903-7423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파일 안에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씩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일목여연하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좀 받아보시고요 검색기로도 종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서 종목을 보는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라고 지금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